허니문 브레이드 남서방님도 처음 가신 것 같은데 저희 저런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카페라테 그려야 에스프레소도 한 잔만 해주실래요? 일단 원활한 주문이 끝났습니다 아버님 저거 너무 즐기시는 것 같은데 이야 얼굴이 조선밤만 한 게 주름살이는 왕주름이 져가지고 먹으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얼굴을 크게 만들어주고 얼굴을 나는 크게 나오면 안 돼서 참아 무슨 어떡해요 2시에 일하는데 자부럽다 이 사람아 2시야? 이거 좀 조져보세요 이거는 뭐 크림인데 뭐 이거는 모양으로 일해놨지 이게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다는 와플이래 와플 정지화면 아니죠? 와플이래 와플 이건 자네 먹게 아니 이거 드시면 이거 먹지 이거 먹게 하리웨어 내가 이거 한번 먹어 드는데 맛이나 볼라고 네 맛이나 보고 설탕 더비게 했다 진짜 여사님한테는 달 것 같아 그거 안 달아? 달다 달고 물러도 나고 이거 자네 먹게 내가 먹어 이게 용량 대비 비싼 커피예요 맛을 한번 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용량 대신이 용량 대신이 그래도 장 크네요 이거 사고 있어요 이거 사는 거 아니지 고마꺼 근데 고마꺼 고마워 고마lu 치지 마 ب췄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저에게 드시지 이거 시그브 소태다 이거 시그브 소태다 그래야? 그건 많이 써대. 진짜병이 진짜병이랄지. 먹으니까 내가 입에 대별게 썰어가지고 썰어갔다. 그런데 맛은 있는데. 단거 좋아 한글취. 이 영화만 단거는 되게 좋아하대. 안올라 그랬는데 오기도 잘했네. 아버님은 진짜. 귀엽게. 이 영화만 좀 붙여먹기 싶은데. 왜요? 애교 부렸는데 입 닦으라고 그런 거예요? 입이 많이 닦으라고 많이 먹지 말아야겠다. 먹지 먹지 말고 입 닦으러. 왜요? 많이 먹어 놔두면 힘이 오르면 자꾸 내한테 자소를 하니 그렇지. 여기 이제 자주 와야 되겠어요 알았으니까. 맛있네 그러고. 자주 자꾸 이런 게 먹으면 살림살을 파놔라꼬. 뭐 늙어가지고 돈도 못 버리는데. 표정 봐줘서. 사진 찾고 이제 가자 뭐. 혼만 났네 혼만 났어. 분위기 오늘 좋았는데. 이거 고양이가 왔다 갔나 어디 갔나. 안 온 거 같은데 고양이. 뭐가? 고양이. 고양이가 문 닫으면 안 되고. 아니 고양이가 온다 그랬는데. 고양이 와서 아래 고기 한 마리에 냉큼 물고 가버렸어. 고양이를 못 봤는데. 아이씨 가고 가야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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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사진을 어디다 가줬어. 내 사진이 빠져가지고. 자네 어디 가버려 가야. 그러니까 이거 옆에다 이렇게 걸어야 되겠다. 여기 걸게. 그거 걸고는 자리가 안 되고. 이거 이거 걸어놔. 이거 밑에. 그럴까요? 저 위에 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뭣질 처음 해요. 뭣질 처음 해요. 저거 좀 하다구요? 아하하하하. 집에서 해야 돼. 우리 주인도 아니고. 그런 느낌 하고 추워 괜찮아. 짚어지면 뭐 잘 채워주면 되지 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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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게 내 집게. 내 집게. 내 집게. 할바야 줘. 할바야 줘. 내 환자 받을게 했는데 손 좀 줍니다. 안 된다. 저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은. 못을 집게를 잡고 있어. 그 다음에. 집게 집게를 잡고 있어. 그러니까 딱 갖고 해야 돼. 글어보기. 바채해도 거기 밖에 걸 때 없니다. 그만 걸어놓았어. 이렇게. 아 됐다. 웃음걸에 걸어놓. 멋지다. 너무 못을 가까이 넣어놨어. 글렁글렁글렁. 아까 못질 그 남서방 무터대. 우리 집도 우리 애 엄마가 못질 잘해요. 나 톱질 이런 거 잘하다. 피 많이 났어. 아 못하시는 것도 있으시구나. 아 그럼. 그리고 나 이렇게 미꾸라지 뭐 이런 고기 잡는 거 잘 못해. 그러니까 잘하는 걸 서로 채워주는 게 우리가. 맞아 요즘. 요즘 시대에. 사람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위들. 백년지객이야 이게. 그러니까 제발 좀 처갓집에 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잘해줘. 유정섭 씨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장모님한테 음식을 잘하시니까 많이 해드렸죠. 아니 장모님한테 언제 내가 음식 할 새가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씀. . 당 Ogheb dilewszy. Corinna Phirdz. Johnson. 감사합니다. 진실장. OK. 나. 같이 가appe서. 아내. 네. 저 êtes 왜 그렇게 한 조사로. 다. lie. 轟을 해. 낳을 찬otic. 너. 요 intact. 남순은 하는데. 그냥 돼.